평범한 직장인으로 재테크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도 해보지만 내가 큰 맘 먹고 사면 꼭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500만원을 50억원으로 불린 브라운스톤님도 재테크 초창기에 주식 투자로 투자원금을 다 날리고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손해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억대 자산을 모은 친구의 다음 말을 듣고 다시 도전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어. 그럼 과연 어떻게 브라운스톤님은 500만원으로 50억원을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라운스톤님의 부의 인문학입니다. 브라운스톤님은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 40대 초반에 직장생활을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해준 핵심 투자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1. 자본주의를 구한 천재경제학자의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2. 케인즈와 어핏이 사용한 두 가지 투자공식 3. 3년간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주의를 구한 천재경제학자의 필승 주식투자법 케인즈가 알려주는 투자 포인트 7가지 투자 방법입니다. 케인즈는 최고의 경제학사로서 경제학자이면서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번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케인즈도 처음에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타인보다 좀 더 빨리 진입하고 한 발 앞서 빠져나오는 투자법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새로운 투자법을 정립했다. 그의 새로운 투자법은 워렌 버핏의 투자법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케인즈의 새로운 투자법을 알아보자. 1.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라 케인즈는 자신의 주식투자법의 중심 원칙은 일반 대중의 의견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투자 대상의 장점에 동의하면 불가피하게도 그 투자 대상은 너무 비싸져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케인즈는 타인의 동의도 없고 싸게 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케인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투자에 동의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해야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케인즈는 주식투자에서 승리와 성공은 언제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다수가 함께 누릴 수 없다고 보았다. 부자와 승리자는 항상 소수라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말이다. 그래서 케인즈는 어떤 종목이 좋게 보인다고 발표했을 때 다수가 동의하면 오히려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인즈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자신이 특정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견으로 보험사의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었을 때가 바로 그 주식을 매도할 적기였다고 말했다. 2. 집중 투자하라. 자 라는 한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대신에 안정성 때문에 서로 변동 방향이 다른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투자 전략이라고 케인즈는 분산 투자에 대해 경고했다. 바닥의 구명이 몇 개나 뚫렸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손실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케인즈는 시간이 갈수록 올바른 투자법이란 자기가 잘 알거나 경영 방식을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큰 돈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특별히 신뢰할 수도 없는 주식에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투자법이라고 케인즈는 말한다. 또 케인즈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평범한 종목으로 분산 투자에서는 누구도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분산 투자를 많이 할수록 수익률은 종합주가 지수의 수익률과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3. 장기 투자하라. 케인즈는 인간의 본성은 근세한 적이라고 보았다. 케인즈는 인간은 멀리 있는 이득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할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케인즈는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상당량의 주식을 비가 올 때나 안 올 때나 몇 년 동안 꾸준히 보유할 수 있어야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케인즈는 6개월 뒤에 일어날 일까지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6개월 뒤에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시한다고 한다. 케인즈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학적 특성을 잘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눈앞의 주가 등락은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법이라는 이야기다. 워렌 버핏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이다. 4. 신용 투자하지 마라. 케인즈는 주식 투자 초기에 비주로 투자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한 뒤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규모를 줄였다고 한다. 말년에는 투자 금액에서 빚의 비중은 10%에 불과했다고 한다. 케인즈는 가까운 미래의 주가 등락을 무시하려는 투자자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안전해지며 어떤 경우에도 빌린 돈으로 대규모 투자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용 주식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99번을 성공시켰다고 해도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끝장날 수 있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도 신용 투자를 칼을 심장을 향해 핸들에 달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5.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케인즈는 충고한다. 시장의 변동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시장의 변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매도하면 안 된다고 케인즈는 충고했다. 6. 주식 가치 측정은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케인즈는 정밀하게 해서 틀리기보다는 대충 어림짐작으로 맞히는 게 낫다고 말했는데 워렌 버핏도 똑같은 표현방식으로 말했다. 케인즈는 주식 시장은 정교한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실체 없는 데이터의 근거에서 계산하기도 하고 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70명의 애널리스트가 똑같은 통계학적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다고 해도 각자 다른 견해의 보고서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케인즈는 주식의 적정 가치는 자로 재듯이 정확히 잴 수 없다고 본 것이다. 7. 싸게 사라. 케인즈는 자산 가치와 수익력에 비해서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라고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저퍼 주식과 저 PBR 주식을 선호한 것이다. 퍼는 무엇인가? 주가 수익률이라고 부르며 주가를 주당 순이익 즉 EPS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퍼가 10이라는 것은 주가가 순이익의 10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가 싼 것이다. PBR은 무엇인가? 주가 순자산 배율이라고 부르며 주가를 주당 장부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PBR이 E라면 E는 주가가 장부가격의 2배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는 싸다. 케인즈는 싸게 산 주식은 언젠가 적정 가격을 찾게 된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올바른 일을 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케인즈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어떤 날에 시장 가격은 반드시 순리대로 제 가치를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쯤 내가 케인즈의 투자법이 워런 버핏과 똑같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케인즈의 투자법은 전문 투자자인 워런 버핏에게 계승되어서 워런 버핏을 세계 1위 거부로 만들어준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천재 경제학자의 주식 투자법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게 케인즈는 경제학자인데 정말 워런 버핏이 투자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죠. 케인즈는 주식 투자로 오늘날 화폐가치로 따지면 약 3천만 달러, 즉 415억 정도를 번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자 중에서 돈 번 순위로 따지면 아마도 이카도와 1등을 놓고 다툴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취미처럼 했는데도 그 정도로 번 것이었다고 합니다. 케인즈가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한 투자법은 산업별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이 예측을 바탕으로 남보다 한 발 앞서서 투자하고 남보다 한 발 빨리 빠져나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투자법이었다. 즉 우리가 하는 투자법과 비슷하죠.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매매 관점으로 주식 시장에 접근한 것이다. 케인즈가 주식 투자 초기 시절에 매매 타이밍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주식 지장이 미인 선발 대회나 의자 뺏기 게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인 선발 대회에서 1등 미인을 마치려면 자신의 기준이나 생각보다 대중의 평균적인 생각과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자 뺏기 게임은 음악이 흐르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의자 주위를 빙빙 돌다가 음악이 멈추기 전에 의자에 재빨리 앉는 게임이다. 의자가 언제나 모자라기 때문에 탈락자가 생기게 되고 이때도 역시 다른 게임 참가자들이 마음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케인즈는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생각보다 대중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대중보다 한 박자 빨리 움직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는 대중의 투자 행동과 경기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 했다. 현재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분도 많고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주식 시장은 사람들이 심리가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케인즈는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신의 투자 자산이 4만 4천 파운드에서 8천 파운드로 다섯 토막 나는 대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케인즈는 마침내 깨닫게 된다. 대중의 행동을 예측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고 빠져나온다는 타이밍 예측 투자법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케인즈는 경기 예측에 따른 타이밍 투자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경기를 예측하고 주식을 살 타이밍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한 것이다. 나는 이 점이 다른 주식 투자자와 정말 다른 케인즈의 탁월한 점이라고 본다. 케인즈는 왜 주가 변동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을까. 케인즈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본능적 충동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에 행동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확률을 바탕으로 구한 평균 기대값에 따라서 투자하는 대신에 본능적 충동으로 투자하기에 미래의 대중이 어떻게 투자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도 경기 예측에 따른 타이밍 투자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예측하고 금리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그거는 거의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케인즈도 처음에는 타이밍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그 기업이 가격이 싸졌을 때 투자를 하는 것으로 투자 방법을 바꾼 후에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1.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라. 즉 다수가 좋아하는 종목은 비싸기 때문에 대다수가 외면하는 주식을 사야 싸게 살 수 있다. 2. 집중 투자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실제로 큰 돈 번 투자 대가들이 중요시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잘 아는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3. 장기 투자하라. 이것도 부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단기적 악재에 의한 주가 변동은 무시하고 장래가 밝은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4. 신용 투자하지 마라. 빚내서 투자하면 주가 변동을 견딜 수가 없고 마진코를 당해서 시장에서 촉견할 수가 있습니다. 5.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성은 무시하라.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시세를 보면 공포에 휩싸이고 그래서 심리를 견디지 못해서 매도하기 쉽습니다. 6. 주식가치 측정은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즉 어림짐작이라고 해도 맞히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싼 주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워렌버핏은 했습니다. 7. 싸게 살아. 저퍼. 저PBR 주식을 사라는 것입니다. 추세 추종자들은 오르는 주식을 사야 하지 떨어지는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하는데 투자 대가들인 한결같이 훌륭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원칙을 요약해봤고요. 꼭 투자할 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케인스와 버핏이 사용한 두 가지 투자 공식.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첫째 투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둘째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례차례 대가들은 어떻게 해답을 구하는지 알아보자. 1.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 X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X종목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면 투자한다고 한다. 가령 X종목이 오를 확률이 70%이고 내릴 확률이 30%라면 X종목에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얼핏 보면 정답 같지만 정답이 아니다. 이것은 틀린 대답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케인스와 버핏은 기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다음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익 확률 곱하기 예상 이익 빼기 손실 확률 곱하기 예상 손실은 기대값. X종목의 예상 이익이 10원이고 예상 손실은 40원이라고 했을 때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즉 오를 확률 70% 곱하기 예상 이익 10원 빼기 내릴 확률 30% 곱하기 예상 손실액 40원은 마이너스 5원이 됩니다. 기대값은 손실 5원이다. 즉 이런 경우에는 투자하면 안된다. 즉 오를 확률이 높지만 기대값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X종목의 오를 확률 70%가 내릴 확률 30%보다 더 높다고 해도 투자하면 안되는 상황이 있다. 예상 이익과 예상 손실의 규모에 따라서 기대값이 손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케인스와 버핏은 기대값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장한다. 오를 가능성이 내릴 가능성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면 안되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X종목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천장 근처에 도달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더 오를 확률은 높지만 예상 추가 상습폭이 작고 한편으로는 주가가 내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주가가 내린다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X종목에 투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X종목의 기대값이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투자할 때는 언제나 기대값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주식 투자해야 한다고 케인스는 말한다. 그러나 대중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본능적 충동에 사로잡혀 투자한다고 케인스는 지적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률을 생각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기대값을 계산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또 까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으면 사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더 좋아져서 오를 확률이 크지만 만약 그 기업이 내린다면 가격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는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르는 폭은 제한이 있게 되고요. 이것도 주식 투자를 할 때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2.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하는 기준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두 번째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상황을 가정해보자. 즉 A 종목의 상승 확률과 예상 이익 그리고 하락 확률과 예상 손실입니다. 상승 확률은 70%, 하락 확률은 30%, 예상 이익은 100원, 예상 손실은 마이너스 100원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의 기대값은 40원으로 A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해보자. A 종목에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해야 적당할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30%로 낮지만 전 재산인 100원을 다 투자했는데 만약 주가가 하락하여 100원의 손실을 입는다면 전 재산을 털리고 파산하게 된다. 주가 상승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나쁘면 파산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로 투자해야 불행한 파산을 피하고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미국 벨 연구소에 근무한 천재 물리학자 존 켈리다. 존 켈리는 파산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수익 공선을 만들어 주는 투자 비중 공식을 만들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 켈리의 공식도 엄청나게 유명한 공식인데 적용하기가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F는 P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P 가로 닫고 나누기 R입니다. F는 투자 비중 P는 이길 확률 R은 손익비 즉 예상 이익 나누기 예상 손실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P는 이길 확률인데 여기서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인 70%다. R은 손익비인데 여기서는 예상 이익 나누기 예상 손실 즉 100 나누기 100은 1이다. 그래서 여기는 70%로 했지만 계산할 때는 0.7 빼기 1 마이너스 0.7 즉 0.3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1로 나누면 0.7 빼기 0.3이 돼서 40% 즉 0.4가 됩니다. 즉 적절한 투자 비중은 40%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 비중을 40%로 하면 파산을 피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적절한 투자 비중을 알려주는 켈리 공식은 오렌 버핏도 사용했고 레그 메이슨에 재직하면서 55년 연속 시장보다 우수한 수익률을 올렸던 빌 밀러도 사용했다고 한다. 주식 투자할 때 켈리 공식을 활용하면 투자 비중을 정할 때 도움이 된다. 제가 항상 이 켈리 공식을 보면 처음에는 누가 이런 어려운 계산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투자를 할 때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니까 이것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맞지는 않더라도 상승 확률과 하락할 확률과 기대값을 생각을 해보는 게 대충 계산해 보는 것만으로도 매수 매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매매하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할 때는 이런 것을 미리 생각을 해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은 3년간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주식에 투자하라 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독을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3. 3년간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주식에 투자하라. 주가는 과잉 기복하기 때문에 3년간 투자 수익률이 낮은 주식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한 경제학자가 있다. 그가 바로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다.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인간이 때때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행동주의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다. 리처드 세일러의 주가는 과잉 기복하는가 라는 논문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3년 단위로 주가 상승률이 낮은 종목과 높은 종목을 분류하고 이들이 다음 3년간 수익률을 조사해 보니 앞서 낮은 수익률을 보였던 주식군은 3년간 평균 19.6% 상승률을 보인 반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군은 약 5% 하락했다는 걸 보여주었다. 연구 방법에는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다른 후속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결과를 지지하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인간이 근시한 적이어서 최근 결과와 현상을 더 중시하고 반면에 장기적인 결과는 등한시한다는데 기인한다고 한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워렌 버핏의 며느리 메리 버핏이 데이비드 클라크와 함께 쓴 주식 투자 이렇게 아라에 소개된 버핏의 투자 비결도 세일러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 메리 버핏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워렌 버핏은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가 아주 헐값에 거래된다고 판단될 때 매수하고 또 시장가치 이상으로 치솟으면 파는 것이 투자 비법이라고 한다. 주가가 가인 기복한다면 3년 이상을 내다보고 시장이 비관적일 때 매수하고 또 시장이 뜨거울 땐 매도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런 투자법을 실천해 옮기기는 정말 쉽지 않다. 또 이러한 투자법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대체로 그러하다는 말이 항상 맞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익을 내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10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세일러가 논문에서 주장한 것은 개별 주식에 대한 주장이 아니다. 폐자군 즉 앞서 3년 수익률이 저조했던 주식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말한 것이다. 그렇기에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크고 많이 내렸던 주식들은 앞으로 오를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균 회기의 성향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는 즉 여러 종목들을 함께 모아서 투자를 하면 이게 확률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한두 종목은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게 평균 회기의 속성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저퍼주와 저PBR주에 투자하는 게 이것과 거의 유사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식 시장에서도 평균으로 회기하는 힘이 적용하기 때문에 주가가 쌀 때 사들이고 비쌀 때 파는 즉 평균으로 회기에 배팅하여 큰 돈을 번 투자자들이 많고요.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들이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평균으로 회기를 믿고 대중과 반대 방향으로 행동했을 때 돈을 벌었다. 그러나 대중과 반대로 한다고 해서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 빨리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았기에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기대했던 평균과 다르게 엉뚱한 평균이 나타나면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과 거의 비슷하죠. 떨어졌다고 해서 샀는데 더 떨어져서 이 평균이 더 낮게 형성이 되면 평균 회기가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싼 주식을 살 때는 저퍼주와 저PBR주를 사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논쟁이 있는 분산 투자해야 하나, 집중 투자해야 하나에 대한 얘기인데요. 분산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시장지수를 쫓아가는 ETF를 사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당신이 아직 부자가 아니라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해야 한다. 집중 투자를 하더라도 지식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리스크는 줄어든다.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라면 다속 종목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집중적으로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찰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집중 투자에서 필수적인 지침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투자라야 주가 변동성을 극복하고 높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큰 부자가 된 분들은 집중 투자와 장기 투자를 통해서 번 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좋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주식 투자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내용도 좋은 내용이 많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를 시작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척 하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그 중에서도 비합리적인 손실의 피성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투자를 두려워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저축하고 또 그 돈을 투자하는 데 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고 지루한 반복이 부자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안전한 저축에만 매달리고 있다. 저축에만 매달려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물론 예외가 있다. 고소득의 전문직이나 연예인의 경우다. 평범한 월급쟁이는 저축만으로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 나는 젊은 시절 워낙 가진 게 없었기에 투자에 두려움이 없었다. 다 잃어도 처음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종종 말했다. 나야 뭐 원래 개털인데 잃어봐야 개털이지. 그러려니 하면 되지 뭐. 그러나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지고 머리 회전 속도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복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사라진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용기를 내서 투자해야 한다. 부자 부모도 만나지 못하고 흙수저인데도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 흉내 내기에 빠져서 일찌감치 좋은 차에 맛집 술래에 해외여행의 욜로족으로 살다간 늙은 뒤 후회하게 될 확률이 100%다.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가난을 탓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지 않을까.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용기 내고 부딪히고 노력해야 한다. 대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은 높은 기대 수익률이 예상되어도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간은 수익 발생 확률에다 수익을 곱한 기대값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합리성 때문에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대니얼 카너먼은 말한다. 부자가 되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너무나 좋은 글을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운스톤님, 우성님이 지은 부의인문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2, 3년 전에 엄청나게 인기를 끈 베스트셀러고요. 그때도 상당히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쉽게 쓰여져 있고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 영상 내용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유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